2016 썸머 특집! 여름을 부탁해! 올해도 어김없이 불타는 여름과 함께 마음까지 후끈하게 달아오르게 하는 우더위가 코앞까지 찾아왔으니 아, 이 여름을 또 어찌 버틸려! 바쁜 일상은 모두모두 잠시 스톱! 지금 필요한건 바로 힐링! 다들 즐길 준비되셨나요? 저스트 고고고! 어, 아니 그런데 딱 봐도 여긴 건물 그냥 건물인데 대체 여기서 무슨 바캉스를 즐긴다는 거예요? 에이, 일단 믿거나 말거나 고! 들어가고 보자고요! You know, I play sports, so when you get hurt, like the water, the jacuzzi feels good. You know, it makes you feel relaxed. 하늘 아래 지상랑원이 따로 있을소냐? 남녀노소! 애여름 다들 즐기시느라 신이 나셨네요. 아이고, 그리 좋으세요? 여름에 여기 자꾸 왔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여기 자꾸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유!!! 정말 말이 따로 필요없네요. 말이 필요없어. 나도 저 풀로 당장 뛰어들고 싶다. 알았어요. 안전하게. 그나저나 저긴 또 분위기가 후끈한데. 뭐라고 해야 하나? 수상밥? 워너빵? 이봐야 거기 언니들 기분이 어때요? 우리 모두 친구들이에요. 우리 모두 친구들이에요. 분위기, 음악, 렐라싱이. 우리 푸에 앉아있어요. 우리 마주에 앉아있어요. 자, 또 다른 반전은 여기. 조용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다면 프라이빗 룸으로. 단, 예약은 필수라는 사실.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웃음꽃이 활짝 피셨네요. 그리 좋으세요? 이렇게 스파캣을 구석구석에는 분위기에 취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많아 주말이면 더더욱 문전성씨. 모더스데이, 어머니 날 아니면 밸런타인스데이. 그때 손님들이 커플들 같이 많이 와요. 예약이 필요해요. 특히 그런 바쁜 나라들은 너무 스케줄이 빡빡하니까 그때 미리 예약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같은 공간. 전혀 다른 느낌. 더위엔 이열치열이 딱이라는 분들. 주목! 각 테마별로 땀을 쏙 뺄 수 있는 이 공간. 몸에 좋은 황토방은 기본 중의 기본. 자신이 원하는 기운별로 색을 정해서 기를 보충할 수 있는 광선방도 인기. 그런데 이건 뭐 냉장고 문 같은데? 아, 후끈 달아오른 열을 식혀주는 아이스방? 아이고 참 아이디어 신선하네. 여기에 금! 골드방도 있었으니. 아, 여기선 그럼 금 찜질하는 건가요? 쉿! 저기부터 있는 그 비 진짜라는 건 비밀! 역시 땀 속 빼고 기보충하는 그 욕망은 국경이 따로 없소이다. 참 글로벌 하자잉! 제 좋아하는 곳은 스위밍 에리아. 그 아웃도어 에리아. 그 아웃도어 에리아. 그 아웃도어 에리아는 아웃도어 에리아가 아웃도어 에리아가 아웃도어 에리아가 아웃도어 에리아가 아웃도어 에리아가 아웃도어 에리아가 아웃 소크 힐링만 남았구려 세계 관광의 중심지 뉴욕 그래도 이 뉴욕에서 도시 탐방 좀 즐겨주고 좀더 럭셔리하게 조용하게 쉬고 싶으시다. 오우 North no problem 뉴욕의 딱 중심가 매나탄에 위치한 스파 겟슬 프리미엄이 있지 말입니다 이곳에서도 찜질은 물론 물 마사지까지 원하는 대로 즐기는 대로 힐링 포인트려니 아이고 저 언니 물 마사지 한번 시원하게 제대로 즐길 줄 아시네 어때요? 피로가 싹 풀려요? 그래요? 정말? 하지만 무엇보다 스파켓을 프리미엄의 하이퀄리티 서비스는 따로 있다니 여러분은 지금 완벽한 힐링의 신세계로 입성하셨습니다 이곳에서는 단 1초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프리미엄의 탑 힐링 포인트라 할 수 있다네요 아 빠져든다 빠져든다 레드 쏜 이렇게 마음부터 일상에서 탈출시키고 나면 몸의 피로까지 싹 풀어주는 아로마 마사지로 완벽하게 전신 재무장 내가 다 풀리네 어메이징 너무 렉싱 여기가 되기 싫어 뉴욕에서의 여름을 제대로 즐기려면 낮은 물론 밤까지 달려 달려 맨하탄에서 야경을 즐기는 건 뉴욕의 정석 그리고 분위기에 취할 수 있는 음악과 시원한 음료는 기본 플러싱에 위치한 더원 호텔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몽땅 잡을 수 있어 매일 밤 파티로 분위기 업 업 이야 좋다 이렇게 실컷 뉴욕의 밤을 즐겨도 바로 아래층에서 마음 놓고 잘 수 있으니 특히 주말이면 당장기가 하늘의 별 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권까지 있다 하니 이 더원 호텔에서 1박을 하게 되면 도심 속 킬링을 만끽할 수 있는 스파캐슬의 입장료 두 장을 절반 가격에 득템 아 이건 정말 놓쳐도 손해 안 가도 손해 더위가 한껏 몰려오고 있는 이 여름 뭔가 섹시한 힐링 포인트를 찾으신다면 자 물 좋고 분위기 좋은 스파캐슬에서의 후회 없는 바캉스한 타임 어떠세요?